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광역 아이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인천광역 아이패스는 8만 원을 충전하면 30일 동안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이는 지난 5월 도입한 인천 아이패스 사업의 시즌2로 시민들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노선은 직행 좌석형 버스, 광역급 행형 버스, BRT버스 등 노선 26개의 약 210여 대입니다. 다만 공항버스와 인천시 운영버스가 아닌 M6410, 3001, 3002번은 제외됩니다. 시는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노선을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 아이패스 카드는 인천시내 GS25 편의점과 온라인 캐시비 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GS25 편의점과 전용 앱을 활용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카드 구입 후에는 캐시비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 등록해야 분실도난 신고, 환불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광역버스 승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입니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누적되면 직전 승차 기준으로 24시간 사용이 정지되므로 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아 주로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광역 아이패스 정책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도입한 인천 아이패스 사업은 현재 가입자 수가 18만 6천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12만 6천 명을 크게 웃돌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민선 8기 2년차 시민설문조사에서는 최고의 사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